우리가 그 동짓날 먹게 되는 그 팥죽은 재앙을 막아주는 그 팥죽이라면 또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 상강날 먹는 그 팥죽은 풍요를 몰고 오는 그 팥죽이 됩니다. 팥은 그 붉은색이 또 강력한 그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애군을 막아주고 북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.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또 좋은 기운을 그 불러들이는 것이죠. 상강은 그 가을에서 또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오게 되는데요. 이 시기에 먹게 되는 그 팥죽은 재물운을 더욱 안정시키고 강하게 그 유지합니다. 팥죽의 그 붉은 기운이 또 서리처럼 차가워지는 그 기운을 막아줍니다. 그 따뜻함이 그 재물복을 그 안정적으로 또 끌어들입니다. 상강날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먹어주게 되면 돈복이 그 막히지 않고 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암시를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. 겨울동안 그 재물운이 그 동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풍수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돈복 터지는 그 상강날 먹게 되는 그 팥죽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 그 팥죽은 또 단순한 그 음식이 아니죠. 상강날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그 팥죽은 재물복을 그 강화하는 강력한 그 속에는 그 풍수적인 그 상징이 실려있게 됩니다. 서리가 내리는 그 상강날 우리가 또 팥죽을 먹게 된다면 팥의 그 붉은 기운을 통해서 또 집안의 돈복은 더 튼튼히 지켜질 것입니다. 물론 그 팥이 가진 그 고유의 기능도 있습니다. 애군이나 또 부정성을 막아내주고 그런 나쁜 기운들이 또 집안으로 또 침범치 못하게 또 막아주는 그 보호막 형성을 또 해주게 되는 것이죠. 팥죽을 우리가 그 상강날 또 한 그릇 먹게 된다면 그런 그 행위에는 우리가 보다 더 낫게 그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이 되어줍니다. 하트의 그 강력한 그 기운이 상강의 또 차가운 기운을 막아줍니다. 이를 통해서 또 겨울동안 그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. 돈복을 지키고 또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강날 이 팥죽 한 그릇 정도 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재물운을 또 강화하는 그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. 마트에 가면 그 팥죽 그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. 팥죽을 먹는 이 작은 또 풍수적인 그 실천 그런 그 풍수적인 그 접목이 여러분들의 그 가을 겨울 그 돈복 그 재물복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 줄 것입니다.